이건 이지현 팀장과 관련된 아주 작은 에피소드 중 하나일 뿐이다. 맛있겠다. 네가 더 맛있겠다야. 아니 그래? 그럼 한번 먹어볼래? 야야! 여자 직원들 앞에서 추태부리기로 유명했던 그 남자 팀장은 그날 이후 회사에서 보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새 치열을 함부로 놀리는 일은 다신 없었다. 성형이 나 저번 달에 때려쳤어야지 이번 달까지 버티고 앉아있으니까 이 몸에 못 버리는 거지. 괜찮니? 자니? 안 들리니? 미안하다. 이지현은 난년이었다. 그래서 내가 이번 거는 공을 좀 들였어. 어때? 솔직하게 늘 의견 내봐.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은 것 같다고? 다 좋은데. 이게 진짜 좋은데. 참 좋은데. 컨셉도 좋고 카피도 좋고 이게 다 좋은데. 구려요. 딱 보면 구리잖아요. 왜 구리다고 말을 못해? 네. 아니 구리다고만 하면 안 되지. 그게 건설적인 의견 제시라고 할 수가 있나? 구리다는 말이 제일 전달이 잘 되는데 뭐하러 다른 말을 찾아요. 컨셉도 구리고 디자인도 구리고 카피도 구리고 윗대가리가 제시한 아이디어라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마저 너무 구린데요. 다 구리구나. 다 구리구나. 이지현이 입사 일주일 만에 잘리기까지는 안 해도 제대로 눈밖에 나겠구나 싶었지만. 난년은 절대로 후방으로 밀리지 않는다. 30대 초반에 최연소 디자인팀 팀장이 된. 아마도 이 먼 자리까지 쭉쭉 치고 올라갈. 야.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난년. 뭐야 왜 또 그냥 가. 할 말이 있어서 온 거 아니야? 너나 좋아하냐? 진짜 모자란 인간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너무 뛰어난 인간을 보고 있자면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진다. 저런 능력은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회의 악 같은 것이니까. 아이고 한심한 년 정말. 네 남편이 고양이 밥 주라고 돈 벌어왔냐? 아저씨. 약은 뿌리지 마세요. 너같이 내가 큰일 났는 거 아니야? 한 번만 고양이 밥 주는 거 보면. 아유 진짜 이거 그냥. 뭐야? 참. 안 놔? 으응? 아아아아아아. 아우 씨. 야 여기도 와봐. 아이 시간부터 가봐야 된다고. 아우 씨. 아우 씨. 아우. 이게 이 여자가 미쳤나. 보내줄 때 가지. 아우 씨. 아우 씨. 아우 씨. 아이 갖고 싶지 않아? 갖고 싶지. 지금이라도 안 내줬으니 다른 여자 찾아가보든가 보내주나? 보내는 드릴게 어디 돌아다닐 때 목덜미 조심하고 우리 그냥 영원히 함께하는 건 어때? 자기야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인간이 괴물이 되는 것까지 지켜봐야겠어 괴물 아니야 그냥 남들이랑 좀 다르게 사는 거지 영원히 지금 모습 그대로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하지마 동물 피는 맛도 없다며 인간들 피가 맛도 지나가 걸쭉한 게 좋다며 왜 나한테 이게 니들 마시는 가베 같은 거야 알았으니까 내가 진짜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팽세 두 번 다시 말도 꺼내지 마 자기를 나처럼 만드는 일 절대 없어 누구든 그러려고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왜 막상 보려니까 못 보겠어? 내가 빛바람 먹는 거?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쟤는 뭐고 하잖아 경호 씨 자기한테 주어진 앞으로 5, 60년 그게 우리한텐 영원이야 알겠어? 감사합니다 결제 도와드릴까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장해 드릴까요? 네 네 네 네 네 이놔 이리로 와봐 괜찮네. 잘 나가겠다. 같이 DP 할 것 좀 찾아봐야겠네. 이 가방 들어볼래? 사장님, 비슷하게 가겠습니다. 응, 가. 네, 가보겠습니다. 연희진 내일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